도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공공기관, 대학 등 39개 단체가 협업해 해결책을 찾는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경북도청에서 의제실행협약식을 가졌습니다.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온, 오프라인에 통해 접수된 200여 건의 의제 가운데 찾아가는 전문의료서비스 K의료버스와 청년둥지도시만들기 등 8개 사업을 실행의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온라인 채널 경북온과 시군설명회 등을 통해 실행의제를 발굴하고 있고 경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